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월월! 오늘도 와김없이 돌아오는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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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컨텐츠! 어? 음식이 오늘은 웬일로 또 나와있네요, 쓰? 오늘은 치킨이에요. 요즘 아주 SNS, 유튜브에서 안 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없다는 치킨... 치킨 매니아의 불쌰 치킨을 아주 그냥 다 하더라고 제가 알기로는 치킨 매니아를 아주 역사가 아주 고귀한 브랜드라고 알았어요. 왜냐면 저희 집 앞에 치킨 매니아가 있거든요. 아... 그래가지고 가져왔는데 한 명은 치즈! 한 명은 치즈 폭탄, 한 명은 매운 폭탄, 고추 폭탄! 고추 폭탄! 불쌰 치킨이 뒤지게 맵다고 하더라고요. 진짜 엄청 맵었어요. 크리에이터들이 다 먹었다 죽을 뻔하더라고요. 먹어보겠습니다. 그럼 어떻게 정할까요? 오늘 누가 치즈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오늘의 게임! 진짜 이겨야 돼. 치킨 매니아에서 나오는 메뉴가 아닌 거예요. 1번, 새우치킨. 2번, 아재치킨. 3번, 깐풍우윙. 4번, 치즈블린치. 2번, 아재치킨. 땡! 5번, 파다겟. 찍는 거 아니야? 5번, 파다겟. 찬다! 오오오! 빨리 했어. 아, 나 근데 진짜 고민되는 게 이게 너무 먹고 싶거든요, 이거는? 닭다리가 너무 맛있어 보이고, 인간적으로. 진짜로? 아 근데 이거 다음에, 둘째 치킨이 아마. 근데 요즘에 또 매운 거 잘 먹지 않습니까? 그쵸! 확실히! 맞죠? 아니, 그런 느낌 있긴 있어. 확실히! 진짜로 나가, 진짜로 나가. 근데 진짜로 제가 요즘에 닭발 먹은 이후로 매운 게 좀 땡기긴 해 약간 쓱 아니 그 유튜버들이 엄살을 쓱 부리더라고 아 진짜로 그거는 맞지 아 진짜로 어떻게 사람이 먹고 그런 리액션을 해 진짜로 사실 매워봐야 그렇게 죽을 정도로 아니 내가 틀려? 아 막말로 아 진짜 막말로 이거 하 진짜로 오늘 제가 매운 거 봤습니다 불만한 거 보여드릴게요 왜? 아 진짜 내가 먹고 싶어도 돼 잠시만요 혹시 몰라도 하나 먹고 안 돼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은행에서 봐라 은행 내가 은행에서 봐라 했냐 지금? 은행이 아니에요 약국 약국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치킨이야? 자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? 요거는 화이트불링 치킨인데 따로 소스가 있어요 화이트 크림 소스랑 파를 따로 주거든요 어 1단계는 둘 다 맛있는 거예요 와 굴러기 넘나 와 오우 야쓰 화이트 크림 소스를 아낌없이 끓여줍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원형으로 싹 끓여줘야 돼 음 셀스킵 이런 느낌이구나 맛이 어때요? 맛이 이게 뭐 좀 매콤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좀 매콤하다 와 우리 같은 프로 유튜버들한테는 무슨 느낌이야? 아이 안 맛도 안 나는 정도다 아 그래? 달달하다 양념치킨 저희가 흔히 먹는 새우새우 느낌이 아니야 호딱마탈샵하는 새우튀김 느낌? 아 제가 한 번 잠깐 먹고 왔는데 확실히 달콤매콤해요 달콤매콤 맛있어 자 저도 꾸덕꾸덕 화이트 크림 블링 치킨 먹어보겠습니다 와 왜? 그렇게 맛있어? 진심 내가 먹으면 치킨 중에 어패클이야 오우 빠짐하지마 진짜로 와 제가 원래 후라이드만 좋아하고 이런거 먹기 귀찮아서 안좋아하거든요 음 그게 존맛 탱이네 와 이게 후라이드 맛은 그대로 나는데 달콤하고 달콤한 맛이 나요 이 겉 튀김옷이라고 하나? 요거는 크리스피는 아니고 약간 옛날 치킨 같은 느낌인데 요거는 약간 크리스피 같은데 와 와 근데 여기는 또 새우가 많이 들어가 있네? 새우가 큼지막해 아 궁금하다 이거 한입 한입 먹어보자 한입 먹어보자 한입 먹어보자 한입 먹어보자 한입 쑥 쑥 빨대 자 인심써서 빨대를 두개 주세요 그러면 어 어떻게든 먹어보라고 두개로 할게요 못 먹을 뻔했어 목에 너무 깊이 들어갔어? 허가 오가 거였어 어때? 존맛 탱이지? 좀 느끼한게 아니네 어 안 느끼해 이건 느끼한 맛이 아니고 요거트 맛? 약간 상큼한 맛이 나네 상큼한 맛 응 한과자 가자 다 먹고 가자고? 응 자 다음 음식 드세요 너 왜 아까전에 자전거 음식을 넣었지? 어 불 쫄려 응? 쫄려 다음은 저는 화이트 블링 치킨 저는 불쌰 치킨 응 외관상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이네요 비주얼에 그게 차이가 다르지 차이가 다르지 않은데? 일단 스멜을 한번 먹어볼게요 스멜 와 좋아 한번 줘보세요 나는 진짜 매운걸로 하는 사람 진짜 얘 못하는 스타일이거든? 음 난 이게 맞어 자 일단 연기를 한거고 재미를 위해서 맞지? 맞지?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맞지? 먹으면 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맞지? 아 저부터 먹어볼게요 네 근데 이게 느끼한거 2단계로 좀 약한거 아니? 음 음 느끼해요? 응 이거보다 안 느끼해 이거보다 달달구리한데? 이게 맞아? 의미가 없잖아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치즈 추가 치즈 추가 그래 그냥 먹으면 이거 맛있는 치킨 하나 먹어봐도 돼요? 아니요 안 되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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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단대? 일단 치즈부터 줘보세요 뭔 치즈야? 모짜렐라 치즈 퐁듀 응 퐁듀 퐁듀 퐁듀가 비주얼이 근데 이게 맞아요? 한 번 먹어봐 메이드 인 김피디거든요 퐁듀가 좀 퐁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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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신이 치즈를 추가해드리겠습니다 퐁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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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팩 더 주세요 자 치즈 추가 갑니다 퐁듀 퐁듀 그냥 퐁듀 퐁 퐁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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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 Dest 퐁듀 좆 타고 일단 자 갑니다 양념 한번 먹어볼게요 양념 이렇게 반복이로다가 에이 너무 호들갑 떨었어 너무 재미로 해서 과장했던 부분들이 있다 막말로 너랑 나랑 캡슐씨 또 어떻게 먹었잖아 진짜 막말로 막말로 근데 근데 진짜 특징이 있어 늦게 와 에이 그러면은 취직 내린다는데 못먹겠다 난 빨리 먹고 싶거든 진짜로 이런거 보면 진짜로 빨리 먹고 싶거든 진짜로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로 자 갑니다 아 근데 제가 원래 양념 친한걸 별로 안 좋아해 진짜로 약간 물리는걸 싫어하니까 너 그리고 아 이거 새우도 있네 아 불씨치킨이지 어때 아 이런 맛 어때 아 이게 체프사이즈 매운맛은 아니야 확실히 약간 그 고추 매운맛 있죠 고추기름 매운맛? 이런 느낌이에요 크리에이터들 오바한 감이 있어? 과장한 감이 있어? 야 근데 너무 맛있었는데 이거 봐 보여주마 보여주마 이거 보여주마 뭐야? 뭐라 썩 봐 이 양념 좀 좀 먹었어 진짜로 이 정도는 사실 쫄 정도는 아니야? 막말로? 다 연출이였네 어? 왜..왜..잠깐만.. 어? 누구야 누구야? 누가 나 부르지 않았어요? 아니 안 부르셨어 왜왜왜왜왜 아 진짜 아웃버스 바깥에서 탁탁탁 치는데 막말로? 왜 이렇게 짜냐 무궁을 조금 매콤하긴 하네 아 살짝 살짝 야 근데 내가 봤거든 여자 크리에이터분이 이거 먹는 거를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주시더라고 여자친구 아무렇지도 않아 진짜 연기야 사실은 맞아? 한 입만 야 진짜로 근데 저는 아시죠 여러분들 매운 거 약간 잘 먹는 스타일인 거예요 자 뭐야 야 가져와 가져와 국장 가져와 뭐야 오케이 자기야 고추는 간다 고추는 왜 껴있어 자기야 옆에서 왜 이렇게 호들렙거리는 게 진짜 하 하 하 하 하 누가 불러 자꾸 야 야 왜 하 하 나 파는 안 먹어 하 아까 매콤한가? 걔가 아웃복서라니까 진짜로 아래에서 앉히고 밖에서 저렇게 하 아웃복서는 뭐해 내가 자피하는데 음 나 진짜 왜 이거 팔이 저래 진짜로 왜 막말로 그 정도는 아니야 하 드세요. 뜨거워? 뜨거워? 아 먹을게요 저. 느끼한 끝판왕. 선생님 이제.. 맛있거든? 튀지가 너무 뜨거워. 중간 간식. 나 이제 좀 매운 걸 가라앉힐 수 있는 간식을 준대. 그냥 주세요. 그냥은 줄 수 없고. 옆에 분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에 완전 좀 빨리 주세요 문제를. 넌센스. 아 넌센스? 뭐야? 이거 뭐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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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몰라. 말고 얘기 처럼. 논리적인 사람이 총을 쏘면? 논총. 땡! 논빵. 땡! 래길 달. 소린. 논리탕탕. 땡! 타당타당. 아 난 이거야? 그러한 친구 일도 안 부러워. 많이 먹으래요. 진짜로. 와 근데 비주얼이 음! 음! 군맛템인데? 저거 저 맛이야! 포장마차에서 파는 떡볶이 맛! 개꿀맛인데? 이게 치킨 메뉴에서 엄청 잘 나가는 메뉴 중에 하나래요 근데 왜 달라가는지 알겠어요 맛있네 확실히 솔직히 말할게요 여기서 이런 데서 파는 게 관심은 없어요 야채가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? 야채가 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진짜로 민지야 또 하나만 하자 나도 두 개 또 하나만 줘라 그러면 게임을 하러 넌 세세가 먹기 좋은 거 맞지? 그럼 얘가 맞추면 얘가 먹는 거야? 나 웬만한 안 맞추는 거야 맞지? 초기는 초인데 도저히 알 수 없는 거는? 알쏭달쏭? 소! 하옹? 모르겠어 송박 아 자기야 안 맞춘다며 자 이번 간식은 고구마 치즈스티 아 치즈스티 아 치즈스티 야 이거 난 너무 필요한 건데? 근데 개인적으로 난 좀 필요가 없어가지고 아니 치즈요? 고구마랑 치즈가 들어있는 거야? 음 한 입만 나 저거 먹어야겠어 내가 열받아서 저도 먹을게 모르겠어? 진짜 내가 네 속을 모르겠다 국자 커먼 베이비 국자 커먼 베이비 컴온 베이비 국자 커먼 베이비 국자 커먼 베이비 다스케 커먼 베이비 컴온 베이비 뭐 이 중에 두 개만 노린다 세 개만 노린다 이런 쫄보진 안합니다 무자권 다섯 개 먹겠습니다 왐마 다 들어가 근데? 아무리 입을 것도 안 넣을 것 같은데? 아아 음 불쌍해서 봐줘야될 것 같은데? 압불 mis 이 새X야 압불いしい 내 지금 신경을 쓰였던거야 형 아까 먹으면서 오늘 맛있지 Channel 또opard 저는 오늘 먹은 거는 개인적으로 다 맛있어 진짜로 아 저는 근데 요것도 한입밖에 안먹어서 그렇게 매운지 모르겠거든요? 매운데 계속 들어가는 맛, 계속 입에 먹고싶은 맛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블링 치킨 진짜로 오늘 말고 집에 갔어서 또 먹고싶은 맛이에요 하나도 안 느끼하고 약간 느끼하다기보다는 슈컴 날콤하고 있어?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느끼한 것들이 그렇게 안느낌어요 근데 맛있게 느끼한 느낌이에요 저는 고구맛이 느끼죠 이게 뭐예요? 진짜로 자 여튼 저희가 다음에는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